그 라인의 노갱 이유가 뭐냐고요? 그걸 알면 그걸 알아야 할 텐데 이 정도 티어면 알아야 할 텐데 노갱 이유를 그걸 왜 모르지? 저는 알아서요 님은 모르시나 봐요 차단 저도요 아 지금 미치겠어 나 지금 자세가 어떤 줄 알았 이 판 망했다 조졌다 미드 잘하는데 지겠다 아 이거 내가 잘못해서 이 판 칠 듯? 원래 바텀 개똥이어도 이길 수 있는데 미드 잘하면 아니 하다못해 삼거리도 와도 안 돼있는 바텀을 내가 뭔 수로 갈까? 감사합니다